작가는 왜 예술을 할까? 대중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작가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대중과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해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2018 강원 미술시장 축제 인터뷰가 춘천 문화예술회관 지하전시실에서 25일 문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는 12명 작가들의 컨셉 부스가 마련됩니다. 부스에서 작가들과 직접 만나 그림 속 모티브에 대한 숨은 이야기, 일상의 관심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중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이번 전시는 딱딱한 미술관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일상 속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카페와 영화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오프닝 리셉션인 25일 오후 5시에는 밴드 모던 다락방의 초대 공연도 열립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리기 잔치 행사가 진행되고 다음 달 1일 오후 4시부터는 일시정지 시네마의 유재균 대표와 박종혁 작가의 발제로 예술과 먹고 살기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립니다. 작가는 대중에게, 대중은 작가에게 인터뷰하며 더 깊이 있게 서로에 대해 공감해보는 시간. 2018 강원 미술시장 축제 인터뷰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강원일보TV 전윤입니다.